오늘 저녁은 쫄면 쫄면 소스 초장 넣고 고추장 식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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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기름 고수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heat 고춧가루 재밌는 점치 오렌지 고수졸면 순대 고수졸면 순대 고수존면 순대 잊지 않으시는 분은 계란빵 선수면 그의 두하구 응 뭐해 선풍기는 왜 훔쳐놨을까요? 왜 그랬어? 선풍기는 왜 그러겠어? 청소할까? 자 메리방 상품할까? 사료를 또 약정적으로 드셨네 사료를 또 약정적으로 드셨네 비켜 비켜 애교를 잘 사 아휴 아휴 슬기 밟지마 아 뭐 짜증내 짜잔 신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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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앉아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 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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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봐 먹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밟아가지고 멍들었잖아 어떻게 생각해 퍽 웃음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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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고 귀여는데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걷고. 가야, 가야. 가자. 나 한참 걸어가자. 가자. 오늘의 수고를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 또 한 번 더 먹었을 때, 에이~~! 꿀매드 시원해? 하핰! 얼굴 놀렸어! 가자! 산책하러 가자! 하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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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! 어제 먹고 나는 순대! 아이쿠아 아이쿠아 뭐 할건데 너 아직도 그러고있냐 안녕 안녕 아이쿠아 안녕 아이쿠아 아이쿠아 이겼어 아이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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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잘 안 돼 manera 아이쿠아 네 아이쿠아 아이쿠아 으 아이쿠아 으 으 으 으 고추김치 고추기름 양파 날씨고랭 소스 날씨고랭 소스 날씨고랭 소스 볶음밥의 목적 고수 고차선생님이 수확해준 고수 엉창 먹어야지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아 엄마야 아우 선물받은 화분 다 깨졌네 아휴 오빠 여기다 화분을 둔 내 잘못이지 아이고 내 잘못이지 아휴 우라 마요 엔 아 으 그 오늘은 브라우니 만들기 수업 버터와 초콜릿 녹이기 브라우니 반죽 식혀야 되는거죠? 브라우니는 오늘은 뭐 드세요? 어 들고 마셔가지고 냉장고 안에다가 좀 넣으세요 그래야지 더 맛있습니다 브라우니 반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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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니 반죽